네 오늘은 삶의 우선순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지 조사를 했어요 여러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을 먼저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먼저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의 비결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너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거기에 내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내 영원한 운명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내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모든 복은 어디로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이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아 내가 이거 잘못된 삶이란 걸 깨닫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한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내 죄를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는 나의 구조라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이 없어요 먼저 분명히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예수는 나의 구조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구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타락하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비 물질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니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을 잃어버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여러분이 믿음만은 잃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이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을 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에 의원에 가면 뭐라고나 명예를 재물을 잃어버린 건 조금 잃어버린 건 명예를 잃어버린 건 많이 잃어버린 건 건강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대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우선순위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에베입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에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또 다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애베를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제1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애베 둘째도 애베 셋째도 애베입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베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놓은 이 날 나와서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애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애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애베의 성공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가져오고 애베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 아멘 애베에 성공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애베에 성공할 때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애베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신을 애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애베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용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베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가운데서 최상의 애베 하나님께 연락되는 애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베를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애베를 드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1천마리의 양을 잡아서 1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애베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재단을 쌓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애베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애베를 드린 사람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뻐하시는 애베를 드리므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애베함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애베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거룩하게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생명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애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제일의 여러분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도 애베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애베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반대로 연락되지 않는 애베를 드리면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에도 실패해 인생에도 실패자가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께 제사 애베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됐고 신앙생활에도 실패자 인생에도 실패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여러분 그 후손까지도 다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특별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애베를 경멸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손도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에서 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애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기뻐하시는 애베를 드리십시다 솔로몬천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애베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러면 최고의 우선순위는 뭔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겠죠?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애베입니다 애베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삶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소하스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형통한 삶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소하에게 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너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입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 형통하고 그 길이 평탄할지 말씀해 주셨죠 네 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아고 제 자리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고 그 다음에 요하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 나겠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이 조금 전에 보니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실패하고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따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우랑이 여러분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부와 권세와 능력과 많은 걸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고 고통스럽게 되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가서 멸하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강을 살려오고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살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 당신이 여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하께서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택하여 주게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과 은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살찐 소를 끌어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것은 기쁨이 영광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태공 7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라는 구원을 받는다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못 간다고요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지난번에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먹든지 마신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닥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복 이제 쭉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간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쭉 이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에 지은 집처럼 어떤 인생의 실현이와도 환란이와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건축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영적 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죠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앙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한두 가지만 하면 좋은데 근데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 한 번 더 하십시오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 뭘 같아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시 한 번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어떤 분은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요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바쁘면 못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쉬면 안 됩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뭐에 달려있으면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살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죽은 자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로윈 데이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결자를 찾는데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 기도가 최고 선순이라면 기도는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 같은 사람이라서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기도한 적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다 무엇으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의 문을 닫고 열었어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태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취업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로 열지 못할 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왜 우리가 기도한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어떻게 마가의 타락방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능력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마가의 집에 있는 타락방에 가서 저희가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을 썼을 때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지문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어떻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한 줄 아는 열쇠를 가지고 돌려야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어디 이런 중요한데 저희 에베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들이 다 이렇게 열 수 있는 그 키가 그게 뭐냐면 저하고 아마 우리 부목사 있을 거예요 그 마스터키를 세 개를 딱 만들어서 다 줬어요 마스터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가면요 모든 이 에베당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요 이 마스터키로는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는 저 문 저 문 저 문 다 열쇠가 다 틀려요 안 열려요 그 문에 맞는 것만 열리지 그런데 제게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면 모든 문이 전부 다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하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좀 더 크게 하십시오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네 영적 생활과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패배는 무엇을 달리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억기 17장에 보면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광야에서 뭐를 만나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나왔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수하에게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청년들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는 전장에 싸우라고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싸우는 군대가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요수하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이기고 너무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혼자 기도하는 힘들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밀리는 겁니다 다시 올리면 또 승리 내려오면 또 후퇴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모세의 옆에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손을 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요수하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의 미결 아무리 강한 원수와 대적이 있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습니까? 왜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건만 육신이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잤기 때문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피곤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드십시오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인생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고아가 된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창조자 되시며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타하고 하나님만의 도움을 받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리학교 학생으로 뽑히게 되고 또 거기서 시험에 왔으나 또 장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타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옹해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각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다니엘은 기도의 그 인생의 최고 영적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영적 생활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제국이 새로운 세계에 강자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보통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면 그 전 정권에서 전 국가에서 중요지가 있던 사람들은 다 숙청을 다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기도했던 다니엘은 거기서도 여러분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수석 종료를 세울 때 다니엘을 종료로 세우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리오 왕에 가서 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조서가 쓴 그 어인이 찍힌 조서가 공포된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와서 에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었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는 발각돼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을 해야려고 했던 원수와 대적들은 저 자식까지도 다 사자입합이 되고 말았어요 다리오 왕이 그 앞에 물어붙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성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최고 우선순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로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지금 주일날은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가 되겠다가 아니라가 그런데 거의 모든 설교의 한 90% 정도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하다가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어제도 기도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또 다음 주에도 기도 계속 기도가 들어갔어 아휴 주님이 뭐 이 말씀에도 기도 저 말씀에도 기도 처음에는 내가 혼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대답이 너무 적어요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옆사람이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물어봐요 아 오장노님 왜 너무 느립니다 다시 한번 해요 오장노님 때문에 다시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기도로 하루에 문을 여십시오 제발 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분들 우리는 매일 또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녁 기도회 오시고 또 그것도 불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항상 1층 비전홀에 음악이 틀어져 있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내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영적 생활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시험 들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아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도와주신지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시죠 아멘 정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해봐도 노력해봐도 안됩니까 오늘부터 기도에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의 제목이 왜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왜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설교를 딱 제목을 주시더라고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냐고 그러는데 네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한 번 이제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에베입니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건 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네 번째 최고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의 최고 우선순위 일 일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일의 최후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구원과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일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 만년에 갔을 때 아니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나 연극은 연습하고 무대 올라가요 그러나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학계에서 일장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일장 일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며만 스할들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세 번의 침략을 받고 마지막 때 나라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70년이 되면 여러분 잘 들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폐하게 돼요 그런데 왜 70년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고 49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을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49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안식년을 안 지킨 년 수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딱 70년 끌려가서 그 땅을 쉬게 해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요 이방왕인데 하나님의 고토로 돌아가서 자유를 주면서 성전을 건조하는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금과 은이나 이런 걸 다 주우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조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 안 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옆에 그때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확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 2년 정도 하려고 애쓰다가 중단하고 거의 한 13년 넘게 14년 가까이 했수록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야 우리 성전 건축 한 거 이제 나중에 하자 좀 저 사람들 잠잠해지만 그러게 하던 것이 14년이 지나간 거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집을 막 좋게 짓고 막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이런 것에다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이런 것에다가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많이 뿌렸는데 조금 거둬 다 한제와 풍제와 메뚜기와 이런 것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기한전에 떨어지고 양과 소화 이런 것도 새끼나 유산을 다 해버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러지 막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딱 성령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 오늘 내용이 그 유다의 총동인 수루파멜과 대지상 여호사에게 말해라 너희가 왜 그렇게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도 수학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없는 줄 아느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은 놔두고 너희 집만 지으려고 집만 좋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불어버렸고 한제를 보냈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올라가서 너희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나무로 해다가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자 2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워낙은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이전에 도리에 놓이지 않아 있던 때를 기억하나 있던 때를 기억하나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집 50고루를 기르려 이른 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안과 깐부기 제안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나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너희 집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은 놔두고 이렇게 할 때는 다 하나님이 간부기와 풍제와 한제와 메뚜기로 다 이렇게 불어버리고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안되었지만 너희가 나무를 해다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마태문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즉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일이 먼저입니까 주님 일이 먼저입니까 내 집안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 집이 그걸 세우는 것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안돼 우선순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세우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드와이트 무디라는 디엘 무디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집이 아버지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아주 어린 나이 됐을 때 열 명의 가족을 놔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런 그 드와이트 무디의 어머니가 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앞으로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잘하거든 내일보다도 하나님 일이 먼저라는 거 내일보다도 꼭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신다고 그랬으니 너희들은 항상 내일보다도 주님 일을 먼저 해 이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드와이트 무디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해서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이제 도시로 가서 어디 구두 집에 가서 구두 수전공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10대 소년 후반이었던 무디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요 무디야 너는 네 일보다도 주님 일을 먼저 해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담당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 부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장노님 저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부장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주일학교를 주일학교를 하고 싶으면 네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와서 주일학교를 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전도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무디가 어떻게 돼요 반을 맡겨줄 전 네가 전도해서 오라고 했어 구두수성공인데 그거 끝나면요 길거리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몇 명을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반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했어요 또 열심히 전도했으면 점점 늘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수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디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놀라운 사업소환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독립을 했는데 이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속도로 번창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일학교도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 사업에도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셔서 대성공을 막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교회가 수용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무디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수용을 못해 그래서 주일학교때 무디가 교회 돈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물질에 보호를 주셨잖아요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극장에다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주일학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학교가 얼마까지 6천명까지 부문을 해요 6천명 그래가지고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소식을 링컨이 대통령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주일학교가 6천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링컨이 그 무디의 주일학교를 보기 위해서 주일날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크게 하나님을 쓰게 하시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대한 부흥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무디 성경학교가 있는 거기를 통해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수억 명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머니가 너는 내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너 뭐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일이 먼저입니까 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일이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리라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축복된 삶을 산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삶의 그 우선순위를 이거를 따라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예수 크리스로를 믿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에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진정한 에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에베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네 번째로 영적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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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